여기 여러분을 정말 괴롭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세계 수족관에는 백상아리가 없을까요? 여러분이 수족관을 정말 좋아하고 수십 곳을 가봤다고 해도 절대로 그곳에서 만날 수 없는 바다생물이 한 마리 있어요. 세계 어느 수족관에도 백상아리는 없어요. 이 시점에서 왜 그런지 궁금해할 거예요. 백상아리가 전시하기에 충분히 멋지지 않은가요? 이 동물들이 특별한 유리로 만들어진 두꺼운 벽 안에 갇혀있을 때조차도 사람들은 공격당하는 걸 두려워하나요? 어... 꼭 그렇진 않아요. 우선, 여러분 다른 상어종들과 구별할 수 있도록 백상아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해봅시다. 있잖아요, 혹시 마주칠까봐요. 물론 대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더 큰 보트가 필요할 테니까요. 이 거대한 물고기는 전세계의 시원한 해안바다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백상아리는 회색, 갈색 또는 거의 검은색일 수 있지만 아랫배는 늘 하얗기 때문에 이름이 거기서 유래한 거예요. 보통 약 4.5m 길이로 자라지만 이 종의 가장 큰 구성원들은 6m 길이만큼 클 수 있어요. 무게는 무려 3,175kg에 달할 수 있어요. 아주 강한 꼬리로 시속 56km의 최고 속도로 몸을 물속으로 밀고 나가요. 백상아리의 입은 놀라울 정도로 잘 갖추어져 있고 장식되어 있어요. 300개의 날카로운 이빨로 말이죠. 이 삼각형 모양의 이빨들은 6줄에서 때로는 7줄로 배열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이빨에 치실을 끼워야 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거대한 포식자들이 인간의 살을 먹고 사는 걸 좋아하고 그저 저 깊은 곳에 숨어 불운한 사람을 공격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놀랍게도 인간은 백상아리의 메뉴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1년에 10건 이상의 공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상어가 사람들을 잡아먹기 위해 사냥하지 않는다고 확신해요. 단지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약간의 물어볼 수 있는 샘플 그냥 지나칠 수 없던 거예요. 그 후 종종 헤엄쳐 가버리죠. 이제 상어 공격에 대해 훨씬 더 기분이 좋아졌을 거라고 확신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만약 백상아리가 방문객들에게 주는 위험 때문에 수족관에 있지 않는 게 아니라면 그 이유는 뭔가요? 글쎄요. 사실 꽤 비극적인 거예요. 백상아리들은 잡혀있는 걸 견디지 못하고 갇히게 되면 그냥 죽어버려요. 이 생물들을 가두려는 시도는 많이 있었어요. 1955년 최초의 백상아리가 잡혔고 로스앤젤레스의 마린랜드 오브 더 퍼시픽으로 보내졌어요. 안타깝게도 그 동물은 해양 수족관에서 하루도 버티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다의 왕을 길들이려고 노력했어요. 2003년까지 그 동물을 가두기 위한 25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비극으로 아주 빠르게 끝이 났어요. 예를 들어 1992년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어린 상어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타인하트 수족관으로 옮겨져 378,541리터짜리 탱크로 옮겨졌어요. 하루 만에 쇼크로 죽었어요. 2003년 샌디에이고에 있는 시월드는 16일 동안 백상아리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 그 동물을 바다로 다시 놓아주기로 결정했어요. 상어가 수족관에 머문 가장 긴 시간은 2004년이었어요. 몬터레이 베이 수족관은 암컷 백상아리를 6개월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어요. 상어는 454만 2494리터에 열려있는 바다 전시관에서 살았고 심지어 머무는 동안 35cm나 자랐어요. 하지만 전시관에 있는 모든 상어들을 공격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 상어를 결국 풀어줘야 했죠. 그게 상어가 하는 일인데요 뭐. 같은 수족관에는 몇 년간 더 많은 백상아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 일부는 11일 동안 머물렀고 일부는 5개월을 버텼어요. 하지만 모두 다른 이유들로 인해 풀어줘야 했어요. 상어 몇 마리는 너무 커졌어요. 아니 수족관에 비해서 말이죠. 몇몇 상어들은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먹는 걸 거부하거나 수조의 측면을 헤엄치곤 했어요. 한 마리는 너무 생기가 넘치고 장난기가 많아져서 풀려나야 했어요. 2011년에 방류된 한 상어에 대해서 말하자면 수족관에서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백상아리가 갇힌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16년 일본의 오키나와 취라우미 수족관에서였어요. 그 동물은 먹는 걸 멈추고 수조 측면으로만 헤엄쳤어요. 도착한 지 3일 만에 상어는 바닥으로 그냥 가라앉았어요. 되살리려던 모든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사인은 오직 한 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갇혀있던 것. 그렇다면 뭐가 이 종을 하여금 친척들과는 다르게 가둬지는 걸로 많은 고통을 받게 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아직 백상아리에 대해 잘 모르지만 몇 가지 이론을 생각해냈어요. 하나, 우울증. 백상아리들은 인간만큼 오래 살아요. 건강한 상어가 사육된 지 며칠 만에 죽어야 할 명확한 이유는 없어요. 그러므로 이유는 전적으로 심리적인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우울증과 쇼크는 이 강력한 생명체를 쓰러뜨릴 수 있어요. 둘, 부족한 공간. 큰 물고기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상어도 다르지 않아요. 상어의 몸이 어뢰처럼 생긴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더 먼 거리를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사실 백상아리들은 호주에서 아프리카까지 단 99일 만에 11,104킬로를 여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당 40킬로미터의 평균 속도로 움직이는데 그건 상어들이 물 밖으로 놀랍게도 7.6미터나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분명히 세계의 어느 수족관도 이 동물에게 이런 종류의 조건을 제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포획된 상어들은 종종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실패한 시도로 수조의 옆면을 헤엄치는 거예요. 셋, 호흡기 질환. 여러분은 상어가 살아남기 위해 계속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그냥 아무 상어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확실히 백상아리에 관해서는 맞아요. 이 종은 필수적 렘브리더예요. 즉, 아가미를 통해 끊임없이 물이 흐를 때만 호흡을 제일 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수족관 안에서 백상아리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호흡기에 문제가 생겨요. 게다가 상어는 저산소증 또는 산소 부족으로 고통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상어들이 더 빨리 헤엄치고 입을 더 크게 벌림으로써 에너지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필수적 렘브리더가 숨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동할 충분한 공간이 없는 상어가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할 수 있는 이유예요. 넷, 배고픔. 믿거나 말거나 백상아리는 편식가예요. 먹이를 사냥해서 산 채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종종 감금된 채로 먹는 걸 거부해요. 기본적으로 인간에 의해 떠먹여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뭐 상어가 굶주렸다면 인간 납치범이 제공하는 게 뭐든 먹는 것에 동의할 수 있지만 그게 상어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식업뿐만 아니라 결국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요. 아마도 제일 그리워하는 게 사냥의 짜릿함인 것 같아요. 다섯, 맞지 않는 염도. 여러분은 바다의 독특한 물구성을 모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조차 못할 거예요.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게 상어가 수족관에 있을 때 기분이 나쁜 이유일 수도 있다고 해요. 보시다시피 이 놀랍고 강력한 생명체를 말 그대로 우리의 갇힌 동물처럼 가두는 건 정말 나쁜 생각이에요. 불쌍한 것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수족관에게 엄청나게 비싸고 바다 자체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백상아리는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해요. 상어 한 마리를 잃는 건 전체 생태계를 위태롭게 해요. 안타깝게도 백상아리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기 때문에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세상에 약 3,500마리 정도만 남아있어요. 이 극적인 사건의 원인은 모두 밀렵으로 귀결돼요. 백상아리의 신체 일부분은 암시장에서 수요가 많고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팔려요. 예를 들어 상어의 지느러미는 아시아에서 비싼 연회에서 일종의 고급 수프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이런 요구들이 상어 지느러미 사냥으로 이어졌어요. 이건 밀렵군들이 상어를 잡고 지느러미를 잘라내고 다시 그 동물을 바다로 던지는 거예요. 그 결과 매년 수백만 마리의 부상당한 상어들이 출혈로 또는 다른 포식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죽어요. 단지 부자들이 수프 한 그릇을 먹을 수 있게 말이죠. 상어 피부는 옷과 악세서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으며 스쿠알렌이라고 불리는 기름이 간에서 추출되어 화장품과 제약 제품을 만들어내요. 이 물질을 한 톤 생산하기 위해 3,000마리의 상어를 죽여야 해요. 물론 상어의 이빨도 잊을 수 없죠. 관광객들은 상어 이빨로 만든 팬던트를 사는 걸 좋아해요. 이 관습은 너무 널리 퍼져 있어서 특별히 큰 이빨의 가격은 129만원에 달하고 턱은 4,518만원에 팔릴 수 있어요. 이 동물들을 죽이는 것은 완전히 불법이고 모든 종류의 법과 처벌이 시행되었어요. 하지만 수익이 좋은 사업인 한 밀렵군들은 이 멋진 하지만 슬프게도 그 수가 많은 게 아닌 해양 동물들을 사냥하는 걸 멈추지 않을 거예요. 백상아리 종의 마지막 대표를 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태도와 살해된 상어로부터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욕망을 바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백상아리가 있었던 때 기억해? 라고 말할 날이 올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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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